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원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그 신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워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자비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원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니 주 그 신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워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니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3월 1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6만여 교회 10만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사명 감당 못한 죄와 이 민족의 우상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님 임하시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선교와 제세상나라 사명에 충성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단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평행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6만여 교회 10만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신고도 믿는 자들이 바로 사명 감당 못한 죄와 이 민족의 우상 승배의 죄를 회개하오니 백의 문을 부르게 해주시고 백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영을 빌어주시고 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님 임하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선교와 그 나라의 사명을 강당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말미야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회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죽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의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공기로 다스리시는 만유의 통수자라는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월 첫 주 이제 오늘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3월에 우리가 좀 봄처럼 거룩한 어떤 용수철처럼 튀어나는 그런 회생 회복 또 특별히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는 지금 이미 사순절 기간입니다마는 부활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월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깨닫게 하고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우리 구의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 신약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한 내 생각대로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상상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실존하시는 지존하신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장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나를 아는 거죠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식 두 가지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비춰진 내 모습이 나의 참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의인인 줄 아는 죄인으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매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첫 글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 헬라시대 1세기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를 신적인 존재로 보게 되면서 신적인 존재는 신적인 존재죠 천사가 타락하면 귀신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인 영물이니까 아마 그렇게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의 일부라고 보는 그런 이교적 사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그와는 다른 분이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를 아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첫 서문에 해당돼요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구약에 많은 나비라고 읽히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사시대도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또 다니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마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이마여 가라사대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쪽 이어지는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이 소선지자들까지 한 분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이거죠 여러분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벌써 아담 자신이 제5실 제2의 아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입은 오늘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오늘 그들과 함께 오늘 이제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 나왔을 때 만난 모든 구원의 사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입니다 만나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반석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구름기둥 불기둥 자체가 우리의 인도자 여호와 로이이신 목자이신 주님을 예표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들 속에 가와 머물렀던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었던 성전이 예수님 그 자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막, 성전 이것은 이사를 공동체의 존재됨을 인정하는 존재됨을 결정하는 DNA죠 성막이 없으면 이들은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됨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 일러라 한 걸 보니까 수천년도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 죄송한 편입니다만 용서받은 결정적인 어떤 계기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 죄삭을 사암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 성령의 역사의 열매를 우리 몸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무엇을 전하러 갑니까?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는 같은 신을 심고 알라도 하나님이요 오늘 여호와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예언자라고 보는 사람하고는 형제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빼고 여호와만을 숭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고 성경의 이 기독론, 기독교 여러분이 얼마나 결정적인 구원의 핵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하는 것은 아들에게 모든 예언과 예표와 상징과 모형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게 바로 구약부터 예언했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냐 하는 변증적인 메시지 첫째는 이분은 뭔가 하면 오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면 바로 히브리스 1장을 읽어라 1장 2절부터 이분은 마녀의 상속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으신 분이고 마녀의 상속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실행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고 섭리했다면 예수님은 실행하여 지으신 분입니다 이 지으신 세계를 관리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고 생태를 새롭게 하는데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의 하나님이 역사의 어마어마한 모든 섭리 가운데 개입하셨구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구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어떤 온유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심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체질을 입었다는 사실이 은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함께 품어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변명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네 번째 오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자 물론 하나하나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만물을 관리하는 거 주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의 사망의 요소를 제거할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죄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신실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피 흘린 아들이 없으면 거기는 보금이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지막 종국정에 가보면 바로 그를 믿었던 자들은 없게 돼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만이 우리가 한 천국에서 한 가족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이 8절에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령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죽게 부어 주의 동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소위 말해서 당대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존재 신적인 존재로 봤던 천사들과 함께 동료를 취급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들은 소위 말해서 창조물이요 피조물이요 오늘 그들도 인격이 있어서 잘못 선택하면 타락도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사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적 차원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분명히 그들 가운데 그들의 생각 속에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없으리라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다 뭐예요? 다 유한한 존재요? 피조물된 존재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끝나게 할 때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끝남이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느냐 이거죠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여러분 만든 존재와 낳은 존재는 다릅니다 낳는다는 말은 매우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양자로 데려온 아이와 내가 직접 낳은 아이가 상당한 차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의 고통과 생명을 바꿔가며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과 내 DNA가 그대로 서려있는 아이와 그저 어디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하고는 아무래도 성장하게 되면 참 부모가 누군가를 또 가르쳐줘야 되고 그 아이는 또 자기의 나은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해외 입양 갔다가도 30년, 40년, 50년 되어서도 고국에 와서 막 찾겠다는 걸 보면 결국 낳는다는 것은 결코 대신할 수 없어요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모가 아이를 낳듯한 낳는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 배에서 출생했다는 개념하고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낳는다는 개념은 매우 그에게 귀속성의 하적 강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 손으로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여러분 어떤 존재성이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든 것에 여러분 누가 주님의 세상의 기초로 삼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가 심판주여 만유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해주고심으로 천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찬송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오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의 권능을 누리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응답과 성취가 있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은 그리스도가 아셨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다들로서 오늘 하나님의 마다들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아들은 나요 오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는 두 번째 열매가 되셔서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 영광이 오늘 주를 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들었으면 경기를 일으킬 만한 복음입니다 오늘 영원한 멸망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우시는 존재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들 우리를 흠모해요 천국 가면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살 이유가 있어요 자녀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부름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배로운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오늘 천지만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오늘 주님을 비교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수호천사가 하나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친히 명령하고 조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나타났던 천사 하늘 하나는 피조물로서 그가 부리는 영으로 움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항공으로 만드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원원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들에게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에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냐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극렬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대상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알게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안수하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주여 임재하옵소서 주여 통치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 크리스토를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인정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그리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천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오늘 만물들 주님의 선정의 설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유일한 천상천하에 하늘 아버지와 아들 같은 아버지 아들 크리스토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나를 말미암창하느니가 아버지께로 월자가 원합니다 피 흘린 이름 예수 크리스토 능력의 이름 예수 크리스토 지효인 이름 예수 크리스토 회복의 이름 예수 크리스토 오늘 용서의 이름 예수 크리스토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름 예수 크리스토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 오늘 질병에서 자유 죄악에서의 자유 오늘 우리 모든 독서에서 해방을 부부시고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노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구원의 이름을 부릅니다 잔총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노추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구원이 있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인재로 인하여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물은 회복됩니다 예수 크리스토가 부활하신과 동시에 예수 크리스토가 일어나신과 동시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 피의점을 된 하나님 구원 받은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만물과 함께 회복의 길을 갑니다 오늘 생태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자연계가 회복됩니다 혼란과 모질서와 파괴로 빠진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멘은 하나님이 형상이고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여 오늘 천사가 경배와 우편에 앉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크리스토가 경배를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여 번세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왜냐하면 오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나를 가여 죽으셨게 오늘 그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면 속죄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하나님 치유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용서의 이름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른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오늘 이 땅에 온 땅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크리스토 만물은 낡아져서 교체되지만 오늘 주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크리스토 오늘 영존하신 크리스토 오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상황의 문화와 상황과 오늘날 상대주의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거기 계시는 거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봉인하신 예수 크리스토 오늘 그 크리스토가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며 우리의 소원도 영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고백도 영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종 예시 예수 크리스토 하나님 우리의 마다들 예수 크리스토 맞장자의 가문을 이어갈 자 아버지의 대리자 예수 크리스토 마녀의 상숙자 예수 크리스토 창조의 대행자 예수 크리스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예 크리스토 오늘 크리스토 하나님 만불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으시는 예 크리스토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따라 순종하므로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며 능력을 유지하며 능력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크리스토의 이름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 구원의 변화, 상속의 변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세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이런 능력과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의의 그 이름입니다 할렐루 예의 그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예의 그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